첫 번째 키워드 당무는 미정입니다. 기사 같이 볼까요? 비명계 4인 시간 하루 남았다 탈당 통첩 이재명 오늘 퇴원입니다. 이재명 대표 지금 서울대병원에 입원 중이죠. 하지만 오늘 퇴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오늘 퇴원할 예정이라는 거 어제 권혁기 실장이 지금 얘기를 했는데 뭐라고 얘기를 했는지 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상태가 많이 호전이 돼서 퇴원을 한다. 자택에서 치료를 이어갈 예정이다. 퇴원은 오늘 병원에서 병원에서 직접 퇴원하십시오라고 결정을 했다라는 겁니다. 다만 당무복귀는 아직 미정이다 라는 얘기도 같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러면서도 한 얘기 퇴원 메시지는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오늘 병원에서 퇴원해서 자택으로 가는 그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뭐라고 얘기를 할 거다라는 거죠. 다만 탈당 4인에 대한 메시지가 있냐. 드릴 말씀이 없다 준비된 답변이다. 사실 해석이 좀 분분할 수 있는 답변입니다. 기사로 가볼까요? 아까 기사 제목에도 나와 있었죠. 탈당 통첩. 통첩이라고 표현을 썼습니다. 시간이 하루 남았다고 얘기했는데 이 목소리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비록 병상이 누워 계시지만 당직자들 통해서 의사표현은 가능하시리라고 보는데 이재명 대표에게 하루의 시간이 남았다. 오늘 하루요? 그렇죠. 그 하루의 시간 동안 저희의 요구에 대해서 좀 답변을 해 주시라. 그러지 않으면 저희는 내일 소통관에 설 수밖에 없지 않냐. 저는 뭐 더 이상 당이 저희들을 특히 조홍천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걸로 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고 당으로부터 버림을 받은 거다. 그럼 탈당이다. 탈당 통첩. 탈당 통첩. 최후 통첩의 느낌이 납니다. 지금 일단 조홍천 의원 어제 얘기하길 시간이 하루 남았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오늘 이재명 대표 퇴원하면서 메시지가 있을 거다라고도 했죠. 조승래 의원님. 이재명 대표의 오늘 퇴원 메시지는 뭐가 될 거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제가 그걸 예상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다만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테러라는 것이 정치적 분열상이 극단화된 상황 속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아마 정치의 복원이라든지 정치의 따뜻함을 회복한다든지 이런 것에 대한 통합에 대한 메시지가 있지 않을까 싶고요. 당내 현안에 대해서는 직접적으로 말씀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이제 아까 조홍천 의원의 인터뷰도 봤습니다만 오늘 10시에 특별한 답이 없으면 탈당하겠다라는 선언을 하는 것으로 되고 있고. 어제 여러 측면에서 그걸 수습하기 위한 노력들을 진행을 했다고 저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노력들이 어느 정도 성과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고. 제가 들어오기 전에 여기저기 전화를 해봤는데 통화가 다 안 돼가지고. 그 부분은 제가 최종적으로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아마 당 지도부에서는 조금만 더 시간을 갖고 판단을 해보자. 이렇게 요청을 한 것 같고. 당사자들은 이미 시간을 충분히 주지 않았느냐. 그렇게 지금 얘기가 오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 중에 어제 뭔가 다각도로, 물밑으로 당사자들 이 네 명에 대해서 좀 더 시간을 갖고 생각을 해보자 라는 많은 움직임이 있었다. 다만 이제 그런 움직임에 대해서 이 비명사인이, 원칙과 상식이 어떻게 결정을 내렸는지까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어제 하루 동안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오갔다라고 지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까 권혁기 실장 얘기를 다시 가볼까요. 원칙과 상식 네 명, 탈당한다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입장이 있느냐라는 질문이 있었어요. 기자들 질문에. 드릴 말씀이 없다. 준비된 답변이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어보면 뭔가 통합, 화합, 좀 큰 틀에서의 통합과 화합 메시지를 낼 건데 원칙과 상식의 탈당에 관한 메시지는 드릴 말씀이 없다. 준비된 답변이다라는 거. 서영주 의원님.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오늘 관련한 메시지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없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권혁기 기획실장이 얘기한 대로 없는 것이죠. 저 애초부터 원칙과 상식 의원들께서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우아가 있잖아요. 두루미와 여우의 식사. 그러니까 두루미에게는 이제 접시에다가 먹을 걸 준 거예요. 먹을 수가 없어요. 예를 들면 지금 원칙과 상식 의원들께서는 이재명 대표와 지도부에 들어줄 수 없는 요구사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는 이미 어떤 답이 나올 수 없는 질문을 하는데 어떤 답을 하겠어요. 예를 들면 본인들은 최선을 요구하지만 그래도 정치라는 게 당내에서도 차선이라는 걸 선택해야 되는데 본인들은 그냥 탈당할 마음을 이미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봐서는 병상에서 이제 퇴원하시는 당대표에게 답을 요구하는 부분도 그렇고요. 지금 나오는 부분들은 이미 탈당을 결심을 했다라고 봤을 때는 무슨 답이 필요 있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그런 어떤 이재명 대표에게 답을 해라. 그러고 하는 것은 좀 무리한 요구다. 저는 그렇게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지금 두루미와 여우의 그 우화를 비교로 드셨어요. 두루미한테 접시에다가 음식을 주고 이거 먹으라고 하면 먹을 수 있겠는데 받을 수 없는 안을 내놓고 자꾸 재촉만 하는데 이거는 어차피 답정로로 탈당은 정해져 있는 거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4명의 탈당에 대해서 이거 이미 정해져 있다던데요라고 유상범 의원이, 국민의힘의 유상범 의원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 들어보고 얘기 이어가보시죠. 만약에 이낙연 전 대표에다가 4명의 현직 의원까지 탈당을 한다면 민주당이 좀 긴장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닌가 싶어요. 오늘 아침에 저희가 여기 방송에 나오기 전에 제가 목욕탕에서 만났더니 벌써 내일 의원들 간의 정보 공유의 장입니다. 그렇군요. 내일 아마 탈당을 한다는 말씀을 전달 전에 들었는데요. 비명계로 분류되고 있는 이분들, 이분들은 대체로 보시면 지난 체포영장 때 사실상 찬성 입장을 보였었던 분인데 이낙연 대표와 원칙과 상식에 합류해서 일정 규모가 이루어진다면 굉장히 그 새가 커질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의원회관 지하에 의원들만 쓸 수 있는 그런 목욕탕이 있습니다. 보통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사랑빵이라고도 불릴 만큼 다 이제 아침에 가면 탕속에서 같이 얼굴을 마주하면서 보다 솔직한 마음과 태도로 얘기를 나눌 수 있다. 사랑빵이라는 얘기도 있었었는데 유상범 의원이 목욕탕에서 들었는데 탈당에 마음을 굳혔더라라고 지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조정훈 의원님, 보면 원칙과 상식 입장에서는 이미 마음을 굳혔습니다. 마음을 굳혔는데 어쨌거나 반복해서 뭔가 마지막 통첩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그러면서 계속 어떤 답변을 요구를 하고 있거든요. 이유가 뭘까요? 저는 명분 쌓기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명분 쌓기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다른 당의 얘기에 대해서 너무 깊숙이 얘기하는 게 부담스럽긴 합니다만 정지판 전체를 놓고 볼 때 너무 늦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조홍천 의원이 포함된 원칙과 상식이 제가 듣기로는 한 1년여 전부터 민주당이 이재명의 사당이 되는 것에 대한 거부감, 반발 이렇게 나가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고 들었고요. 국민의힘으로 입당하신 이상민 의원도 같은 대화를 이어가셨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저는 이재명 대표가 보여준 건 이재명 대표의 가장 잘 아는 무언의 정치, 그거였다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항상 자기가 곤혹스러운 질문 앞에서는 무언의 정치를 하고 또 자기가 곤혹스러운 사태가 나타나면 수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알고 지내던 분조차도 모르는 사람이다. 1명씩도 없다라는 그런 발언들을 해오면서 자신의 정치 생명을 이어가셨었는데요. 오늘 퇴원하는 과정에서 원칙과 상식에 대한 입장문 없다. 너무 예측 가능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네 분의 탈당이 끝이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당화에 거부감을 느끼고, 또 오늘 얘기를 나눌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말로 어처구니없는 자객 공천들이 이루어지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민주당스러운 국회의원은 잠시 쉬어도 된다. 헛 웃음이 납니다. 민주당스러움이라는 것이 이재명 대표를 지키는 충성도와 동의어인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나 생각이 들고요. 저는 오늘의 시작이, 오늘의 만약에 탈당을 하시면 시작이 민주당의 분열을 가져오는 큰 시작이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네. 그런데 지금 말씀 중에 그 말씀을 하셨어요. 이들 네 명만 탈당이 아니라 더 후속타가 있을 수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조승래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글쎄요, 국민의힘의 기대인지는 모르겠는데.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대통령 선거는 통합의 계절이고, 총선은 분열의 계절이에요, 정치적으로는. 늘상 그래 왔습니다. 그런데 각 정당에 다 분열 요소가 있죠. 국민의힘 경우에는 자꾸 민주당을 이재명 사당이라고 공격하지만, 말 그대로 국민의힘은 지금 윤석열 사당이 뭡니까? 사당조차도 아까운 표현이죠. 그 정도로 심각하게 용산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다 결정이 되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인데, 그래서 이준석 대표라도 이런 분들이 또 탈당한 거 아닙니까? 이준석 대표가 탈당했다는 것은, 지난번 대선 때 소위 말해서 세대포 이론이라는 걸 가지고, 선거 구도를 짜고, 그걸과 0.73% 차이로 승리를 했습니다. 그 구도가 깨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보면, 이 균열적 요소가 총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좀 더 가봐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당내는 항상 주류가 있고 비주류가 있습니다. 선거 시기에 그렇다고 비주류가 전부 다 탈당하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각자의 판단과 또 처지에 따라서 탈당을 하는 분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대체적으로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대체적으로 그러지 않을 거다. 총선이라는 선거 자체가 좀 분열의 씨앗을 갖고 있는 부분이 없지 않기 때문에, 그런 측면으로 좀 같이 봐야 되는 거 아니겠느냐라는 말씀을 지금 하셨어요. 사실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아까 당무 복귀 계획은 아직 없다라는 얘기도 나왔죠. 피습을 당하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 병상 중에 있었습니다. 때문에 당무를 볼 수가 없는 상황이어서 사실 답을 딱히 하기도 또 애매할 수 있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는데, 그런데 병상에서 본 당무가 있습니다. 다음 기사 보시죠. 네, 이재명 병상에서 성희롱 발언 형근택 윤리감찰 지시. 네, 형근택 전 부원장이죠. 부원장에 대해서 윤리감찰을 하십시오라고 직접 지시를 했다고 합니다. 왜인지 다음 기사에 이어서 보겠습니다. 네, 볼까요? 성희롱 논란에 휩싸인 신명 형근택, 성희롱 논란에 형근택 전 부원장이 휩싸이다 보니까 관련해서 윤리감찰 지시를 내렸다는 건데, 이걸 좀 볼까요? 현 부원장, 지난달 29일 성남의 한 술집에서 열린 송년회에서 너희 부부냐, 같이 사냐 등등의 발언을 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사건 다음 날, 4가 문자 메시지도 남겼습니다. 하지만 이 사안이 일단 알려진 사안이죠. 확실한 사안은 아닙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윤리감찰을 지시했다라는 건데요. 그 목소리, 권칠승 대변인임을 통해서 들어보시죠. 이재명 당대표는 형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지금 제기되고 있는 성희롱 문제와 관련해서 윤리감찰을 지시했습니다. 정성호 의원님과 이재명 대표가 나눈 문자 메시지가 사진으로 보도가 됐는데 그 부분에 그것 때문에 발표하게 된 건지 좀 동의가 좀 있었나요? 지금 형근택 부원장 거는 언론에도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또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것이 우선이다라고 하는 판단하에서 윤리감찰단 조사를 지시하게 되었습니다. 감찰을 지시하게 되었습니다. 이재명 대표께서 직접 연락을 오신 건가요? 이재명 대표의 뜻입니다. 네, 지금 보신 것처럼 이런 논란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윤리감찰을 또 지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형근택, 제가 아까 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현재, 현재 부원장입니다. 민주연구원 부원장입니다. 현직입니다. 입장문을 냈습니다. 기회가 된다면 직접 뵙고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고 싶다. 앞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언행에 신중을 기하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강재 대변인님. 사실 병상에서 당문은 보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윤리감찰을 지시한 게 어제 오후 6시에서 7시 사이거든요. 그런데 보면 이 얘기,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겠다라고 본인이 약간 인정하는 듯한 느낌도 있어요. 첫 번째 키워드를 제작진이 당문은 미정이라고 뽑으셨는데 제가 그 당문은 미정이라는 키워드를 보면서 왜 저렇게 뽑았지? 이미 당무를 보고 있는데?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어제 이재명 당대표와 정성호 의원 간의 대화가 텔레그램이 사진으로 노출이 됐는데 이재명 당대표와 정성호 의원 간의 개인적인 친분관계를 생각하면 어느 정도의 의견을 구할 수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온 이재명 당대표의 발언 있잖아요. 그러면 너무 심한 것 아닐까요? 라는 것에 대해서 어쩌면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이재명 당대표와 가깝지 않은, 그러니까 이른바 비명계 정치인이었다면 저런 답변이 나왔을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현근택 부원장은 그동안 대표적인 친명 정치인으로 지금 원칙과 상식에 있는 분이 지역구 의원으로 있는 곳에서 이른바 자객농처 공천을 노리고 있는 분인데 이분이 이런 구설에 올랐을 때 오히려 더 단호하게 이재명 당대표가 징계 의지를 밝혔다면 이 당내에서의 분란 같은 것은 훨씬 더 잠재우기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면에서 어제 포착된 이재명 당대표와 정성호 의원 간의 문자메시지는 상당히 민주당에는 악재가 두고두고 될 것이다. 이렇게 되면 현근택 부원장을 과하게 징계해도 문제, 그렇지 않아도 문제가 될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 문자가 공개가 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희 문자 사진을 좀 같이 볼까요? 네, 이겁니다. 어제 본회의장에 있는 정성호 의원이 이재명 대표와 SNS로 주고받는 지금 문자를 주고받는 그런 모습입니다. 지금 보면 일단 이 부분, 현근택은 어느 정도로 할까요? 라는 이 부분 이건 이재명 대표가 일단 보낸 거죠. 정성호 의원한테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답장을 정성호 의원이 당직 자격 정지는 돼야 하지 않을까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공관이 컷오프 대상입니다. 라고도 보냈어요. 그랬는데 그 다음에 온 얘기,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 라는 이재명 대표의 답이 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성호 의원이 그러면 엄중 경고, 큰 의미는 없습니다. 라고 쓰려던 거겠죠. 지금 이 상황을 보면 현근택 의원을 어느 정도로 할까요? 징계를 어느 정도로 할까요? 라는 걸 물어서 아마도 이 당직 자격 정지를 얘기를 한 걸로 보입니다. 일단. 그런데 그렇다고 하면 서영주 대변인. 네. 아까 윤리 감찰을 하라는 건 6시 30몇 분쯤 권칠성 대변이 긴급 최고위 열리고 한 거고 이 문자는 그 전에 공개가 됐었던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럼 윤리 감찰 지시를 하기 전에 징계 수위를 먼저 논의했다라는 의혹이 있을 수 있어 보입니다. 그건 의혹이 아니죠. 그러니까 당 지도부로서 고민하는 것이고 현근택 의원장 자체가 대선 때부터 오랫동안 민주당을 위해서 여러 가지 활약을 했던 당에 대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현근택 의원장의 발언 자체가 부적절하고 처신 부분은 조금 비판받아 마땅하나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떤 경의는 따져물어야 되지 않겠냐. 본인도 그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하고 있고요. 그 피해를 당하신 분한테 찾아가서 계속해서 본인이 처신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보니까 저도 파악을 해봤더니 성남 중원 지역에서 같이 경쟁상대였던 지금 정치에 출마하려고 하는 경쟁상대의 수행 부위세운 분이 그런 피해를 당하셔서 조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유감스러우나 그게 또 어떻게 보면 경쟁상대와의 어떤 관계성의 어떤 부분에 있어서의 상관관계도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현근택 의원장 자체가 지금 피해자에게 끊임없이 어떤 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회복이 된다면 지금 오랫동안 정치 부분에 있어서 노력했던 현근택 의원장에 대해서 너무 이 부분에 있어서 여론 재판으로 끝내야 되는 게 맞느냐. 그런 고민은 당대표로서 솔직히 할 수 있는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건 무슨 의혹이다. 당대표가 정성호 의원한테 보낸 게 부적절하다. 그거는 당연히 당대표로서 보내야 되는 거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당대표로서 보낼 수 있는 거다라는 것. 상의라는 것이죠. 네. 조정훈 의원님.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사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징계 여부를 정성호 의원과 이재명 대표가 정하는 것이냐라는 생각도 들거든요. 네. 저는 두 가지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대표는 역시 자신에게 관심 있는 것은 병상에서도 진행합니다. 하지만 현역 의원 4명의 탈당, 이 정도 문제는 너무 사소해서 아무 언급할 가치가 없다고 판단하신 것 같습니다. 또 한 가지는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현근택 위원장을 컷오프하자. 그럼 어쩌면 좋은 뉴스가 될 수도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어쩌면 자신을 지켜주는 아주 대표적 친명 인사로 불리는 분들을 단호하게 잘라낸다라는 메시지를 줄 수도 있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정반대죠. 그래서 정성호 의원이 강하게 가야 된다고 했을 때 너무 심한 거 아니냐. 몇 달 전에 우리 김남국 의원이 코인 논란이 났을 때 아마 이재명 당대표가 제명 너무 과한 거 아니냐. 이런 문자 주고받았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본인을 아껴주고 보호해 준 인사들에게는 한없이 너그럽고 본인의 비판을 한 현역 의원들 4명이 탈당하는 데는 아무 코멘트 없다. 저는 이재명 대표의 정치 스타일을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거라 생각하고요. 또 문자를 주고받은 대상도 이게 원내대표였거나 사무총장이었거나 일리위원장의 경우는 적절할 수 있습니다. 정성호 의원은 중진이시긴 하시지만 당에 어떤 당직도 없는데 이렇게 둘이 의견을 나누고 이게 당의 당대표 입장이 되어버리는 거 과연 이게 사당이 아니고 무엇인가 하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조승래 의원님 지금 말씀이 현역 의원 4명이 탈당하는 거에 대해서는 입장을 안 내고 지금 현근택 부원장의 징계받는 거는 관심을 갖고 논의를 하는 거냐라는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거만 공개됐으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탈당 사인에 대해서도 논의가 있었는데 공개가 안 됐을 뿐이다. 논의가 당연히 있었을 거라고 보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원칙과 상식의 이러저러한 요청에 대해서 당의 지도부들이 고민이 당연히 있었죠. 그럼요. 그거에 대한 공유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저기서 얘기는 당무 복귀 안 한다는 의미는 일상적으로 복귀하면서 결제를 하고 이런 과정들이지만 중요한 사안들에 대해서는 당연히 의견 제시를 하는 거죠. 그리고 현근택 부원장권과 관련해서도 정성호 의원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많은 분들한테 의견을 들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저거는 어제 오후 2시에 본회의가 있었는데 본회의 전에 1시 반에 의원총회가 있었습니다. 의원총회에서 일부 의원이 저 문제에 대해 당이 단호하게 해야 된다는 의견도 제시가 된 바 있고요. 그래서 저거는 당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절차를 거쳐서 진행을 하면 될 것 같고 정성호 의원 말 맞다나 저게 사실로 확인이 된다면 제가 총선기획단에서 일을 해봐서 잘 아는데 실제 저 정도면 만약에 저게 사실로 확인된다 그러면 실제로 컷오프 대상인 건 맞습니다. 그런 정도 심각한 사안이기 때문에 대표 입장에서는 그런 정도의 사안이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볼 것을 아마 얘기할 수 있었다고 봐요. 그런 정도 차원이지 저걸 덮자 이런 차원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말씀 중에 주변에 의견을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만약에 사실이라고 하면 정말 컷오프 대상이다 말씀하셨는데 아까 그 문자 다시 한번 볼까요? 네. 그런데 처음에 말씀처럼 당직 자격 정지는 돼야 하지 않을까? 공간이 컷오프 대상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뒤에 너무 심한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그러면 엄중 경고. 공간이 컷오프 대상일 만큼 상당히 중요한 사안인데 뭐 심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에 바로 그럼 엄중 경고. 소영주 의원님. 네. 이거 너무 확 바뀌는 거 아닙니까? 공간이 컷오프 대상과 엄중 경고는 하늘과 땅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 지도부는 내심으로는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문자메시지가 이게 뭐 공개를 하는 게 아니라 찍힌 거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본인의 생각이 캡처가 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올바른 캡처 방법은 아니지요. 머릿속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중간에 딱 빼서 지금 공개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도부나 여러 의원들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니야? 심한 거 아니야? 그런데 당내에서 의총이나 여러 의원들께서 아, 이거는 그대로 가면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느슨한 것 같다라는 의견이 모아졌을 때는 대표가 그런 생각을 하더라도 의원들이 다수 이렇게 주장을 하면 이게 컷오프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사 과정에서의 생각까지 캡처해서 이게 확정적이다. 그리고 이게 잘못됐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조금은 무리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의사 개최하는 과정에서 결론을 좀 보고 얘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되지 않은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만 볼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께서 원내 지도부랑 상의 안 했겠습니까? 했겠죠. 하고 나서 또 친한 중진 의원인 정성 의원이나 다른 분들한테도 여러 가지 의견을 물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꼭 정성 의원한테만 얘기를 해서 모든 걸 결정한다? 이거는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라는 차원에서는 우리가 상식적으로 접근해야 된다고 합니다. 네, 정광재 의원님. 이상민 의원이 민주당을 탈당하고 국민의힘으로 입당했습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창당을 한다고 하죠, 탈당 후에. 원칙과 상식도 오늘 탈당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공통적으로 내놓은 탈당의 명분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의 사당화되어 있고 전체주의 개딸 정당이 됐다. 이게 이분들의 공통적인 탈당 사유입니다. 그런데 저 문자 메시지의 맥락을 보면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지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진 의원인 정성 의원 그리고 여러 의원들이 강하게 징계해야 된다는 의견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가 가진 생각이 전달되니까 그것을 가장 친한다고 하는 정성 의원조차도 그것에 대해서 반박하지 못하고 그러면 엄중 경고 수준으로 내려올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한 흐름 자체를 국민들이 봤을 때 어떻게 판단하실까 저는 굉장히 명확하다고 보고요. 만약에 이 상황에서 현근택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대해서 코드오프가 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분명히 이재명 당대표의 의중이 그대로 반영됐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요. 코드오프 된다면 이 문자 유출에 따른 폭풍이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이 문자가 공개가 되면서 당 내에서도 좀 시끌시끌할 수 있어 보인다. 왜냐하면 민주주의 실천 행동이 어제 성명을 냈습니다. 뭐라고 냈느냐 같이 볼까요? 민주당 윤리위는 당대표와 측근해야 수인이냐. 당원 징계는 윤리심판원의 고유 권한이다. 민주당의 민주적 시스템이 작동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 것 같아요. 조승렬 의원님. 당원 징계는 윤리심판원의 고유 권한이고 윤리심판원은 독립기구다. 그런데 윤리심판원이 고민해야 될 그 징계 수위나 징계를 할지 말지 여부 등등에 대해서 왜 당대표가 당직이 없는 조정호 의원이라고 얘기하는 이거는 시스템에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라는 내부의 목소리인 걸로 보입니다. 시스템.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당대표와 지도부는 비상징계 권한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비상징계를 할 거냐 말 거냐에 대한. 직접적으로. 그렇죠. 당대표의 권한이 윤리심판원의 조사를 통해서 징계를 하는 방법이 있고 지도부에서 당대표가 비상징계를 하는 게 있는데 저 경우에는 대표가 비상징계를 해야 될 사안인가에 대한 판단을 주변에 구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의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발언도 있고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감찰단에서 감찰을 해서 그렇게 되면 정상적으로 징계를 위한 절차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리감찰단의 감찰을 통해서 징계 절차에 착수해라라는 요청을 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거는 당대표가 무슨 얼건을 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비상징계가 아닌 당의 정상적인 징계 시스템을 통해서 징계가 진행된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은 징계를 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윤리심판원을 통한 거 아니라 긴급한 경우에는 당대표가 직접 징계를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논의하는 과정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사실 형근택 부원장의 어떤 성희롱 논란보다도 문자가 공개되면서 이재명 대표와 지금 정성호 의원의 문자가 더 논란이 좀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런데 민주당만 시끄러우냐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음 기사 볼까요? 국민의힘 비대위원 김구 선생의 폭탄 던지던 분이 국민의힘의 박은식 비대위원 과거 SNS 글 중에 이런 표현이 있었다고 합니다. SNS 글을 좀 같이 볼까요? 막장 국가 조선시대랑 식민지를 이제 막 벗어난 나라의 첫 지도자가 이 정도면 잘한 거 아니냐. 그래도 이승만이 싫다면 대안이 누가 있냐. 김구 폭탄 던지던 분이 국제정세와 나라 돌아가는 시스템에 대해 잘 알까라고 글을 과거에 2021년에 올렸었다라는 겁니다. 현재는 일단 비공개가 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정훈 의원님. 지금 김구 선생에 대해서 폭탄 던지던 분이라는 표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적절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합니다. 적절하지는 않았다고 생각하고요. 뜻하는 바가 무엇인지 이해는 됩니다. 근대사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이승만 대통령의 역할과 김구 백범 김구 선생님의 역할을 비교하면서 일부 진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김구 선생님은 영웅이고 이승만 전 대통령은 매국노다 이런 얘기는 아니지 않냐라는 표현을 하시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역사에 다진 표현을 하면 주연은 이승만이고 조연은 김구였는데 주연을 드러내기 위해서 조연을 깎아내릴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공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백범 김구 선생님을 폄하할 필요는 없지 않았을까. 그래서 필요하다면 정중하게 사과 발언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필요하다면 사과를 해야 된다. 주연을 위해서 주연을 깎아내리는 건 그럼 필요하다는 얘기냐라는 말씀도 같이 하셨어요. 이걸 좀 보겠습니다. 박 의원은 통화에서 김구를 비하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며 취약한 국가의 국제정세를 잘 아는 지도자가 필요했고 그런 의미에서 이승만을 좀 더 도드라지게 한 거다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지금 박은식 의원 본인의 어떤 부인하는 입장 또 따로 있죠. 볼까요. 이 관련한 내용. 역사적으로 대접을 못 받는 건 안타까운 표현이지 비하하려는 뜻은 반복됩니다. 비하하려는 뜻은 없었다라는 건데 정강재 대변인. 사실 정치권에서 말 한마디 단어 하나가 논란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맞습니다. 의도가 맞으면 맞는 것이냐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박은식 비대위원은 제가 이렇게 비대위원으로 들어오기 전에 올해 전서부터 SNS나 여러 채널을 통해서 교류를 오래 했던 분이고 저 당시의 글도 제가 2021년에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당시에는 이 전체의 맥락을 봤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그때 당시에 읽었었습니다만. 그런데 이런 점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달을 가리키는데 왜 내 손가락을 보냐. 왜 손가락의 문제를 지력하느냐라고 어느 유명 여배우가 얘기해서 화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박은식 비대위원이 하려고 했던 얘기는 앞서 조정은 의원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나라의 역사의 한 과정에서 이승만 전 대통령은 매국로 이렇게 평가를 하고 김구 선생은 신격화하는 어떤 흐름 속에서 이것들을 좀 균형 있게 봐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박은식 위원이 그런 글을 썼던 거지 이 전체적인 맥락을 본다면 물론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그러나 이 전체적인 맥락의 흐름에서 이해를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서영주 대변인. 아니 이거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본인은 저런 뜻을 의도로 가지고 했다고 하지만 듣는 사람, 국민들이 상식에서 봤을 때는 김구 선생을 비한 거 맞지 않습니까? 폭탄이나 던지는 분이라뇨. 민족의 지도자 아닙니까? 모든 사람이 그걸 알고 있습니다. 서재명에 가서 100번 긴구라는 책을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박은식 비대위원장은요. 동상적으로 보면 극우 유튜버들이 하는 발언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지금 보면 민경우 비대위원, 박은식, 김경륜 이 비대위원들 다 보시면 다 거의 극우 유튜버식의 발언들을 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비대위원은요. 그냥 극우 유튜버들이 모여 있어요. 그 수준입니다. 제가 왜 그러냐면 다른 건 몰라도 최소한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본인이 존경하는 것은 다른 것으로 비교하면서 하셔야죠. 그런데 100번 긴구 선생을 폭탄에 던지면서 무식하고 여윤영 암살에 관련된 무슨 암살범? 그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지금 나와 있으신 분들도 물론 국민의힘 관계자이기 때문에 방어를 할 수밖에 없지만 그냥 잘못된 건 잘못된 거고 부끄러운 건 부끄러운 겁니다. 저는 그래서 박은식 비대위원 자체가 애시당초 지금 한동훈 비대위 자체의 수준을 보여준 것이다. 제가 그러게 좀 강력하게 얘기하고 싶어요. 저도 박은식 비대위원님. 제가 좀 질문을 드릴게요. 그런데 그렇다고 한다면 일단 아까 조정훈 의원님은 필요하면 사과를 해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논란이 되고 사실 아직 사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저도 필요한 경우에 사과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분이 전문 역사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발생한 일부 오류가 있었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말씀하신 것처럼 극우 유튜버가 비대위원에 모두 포함돼 있다라고 판단하시는 건 지나친 폄후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한다면 민주당에서 어떤 문제가 되는 많은 발언들을 하는 사람들을 두고 우리가 민주당이 그런 문제 정당이라고 계속 얘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알겠습니다. 아니 팩트책을 좀 해드리면 시녀 유튜브인 빨대왕이라고 있어요. 거기에 지금 비대위원들이 다 출연진이었어요. 비대위원 되기 전에. 제가 근거 없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당히 지금 치열하게 부딪히셨는데 어쨌거나 오늘 저희가 쭉 나눈 얘기를 보면 오늘 여당도 야당도 상당히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이슈가 상존하고 있다. 병존하고 있다라는 점은 아실 것 같습니다. 기상캐스터 배혜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